병합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병합, 말 그대로죠. 무엇을 합친다는 이야기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입니다. 지금 배열이 A하고 그리고 B가 있습니다. 배열이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B는 뭐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쭉 되어 있는 것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하고 이 두 개를 뭐지? 병합을 해서 오름차순의 배열 C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이게 M 또 B가 B가 N, B가 N이라고 했을 때는 그럼 결국에 C배열은 M 플러스 N이 되겠지요. 자,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이. 이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이건 뭡니까?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하고 비교해서 작은 것을 여기에다 넣고 그런 식으로 쭉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되겠죠. 단, 배열 A, M과 배열 B, N에는 90만 이하의 정수가 저장되어 있으며 모든 배열의 첨자는 1부터 시작한다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보고요. 이걸 B라고 보자고요. 자, A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B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머지해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배열에 가리키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넣을 것도 여기로 잡고요. 그래서 이 크기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비교를 해서 지금 뭐가 작습니까? 5가 작지요? 그러니까 5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들어오고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포인트를 옮겨야 되죠. 그 배열의 위치를 옮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줄어들게 되고 그죠? 얘는 한 칸 앞으로 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0하고 7을 비교합니다. 자, 7이 작지요? 그러니까 7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줄어들고 그죠? 줄어들고 10과 15를 비교하니까 이제 10이 작아요. 그럼 이제 10이 들어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위로 C는 한 칸 움직여야 되고 또 얘가 앞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20하고 이제 15를 비교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가 들어오나요? 15가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옮기겠죠. 자,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이미 다 옮겨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옮겨졌으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옮겨졌으니까 얘 나머지만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 교재에 나오는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done 해서 done이라고 하는 변수를 써서 한쪽이 끝나게 되면 이 done이라고 하는 변수를 써서 얘를 1로 잡아요. 1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90만까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숫자 999999로 이렇게 이제 잡은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이 오죠. 그 다음에 30이 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A 배열은 오름차순으로 이미 정렬되어 있고 B는 내림차순으로 이미 정렬되어 있으므로 각 배열에서 가장 작은 원소인 가장 작은 원소가 뭡니까? A는 A1이고 그렇죠? B는 뭐예요? 내림차순이니까 끝이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B는 뭐예요? Bn이 제일 작죠. 그래서 A1과 Bn부터 먼저 비교해서 병합 정렬을 실시하면 되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값을 C1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A의 첨자 변수를 Ia로 지금 잡아두고요. B의 첨자 변수를 Ib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C의 첨자 변수를 Ic로 잡았네요. 자, 그러면 초기값을 뭘 해야 됩니까? A는 뭐예요? 첫 번째니까 Ia는 1 B는 뭐예요? 제일 끝에 그걸 잡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Ib는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첫 번째 잡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Ic는 C로 Ic는 1로 이렇게 설정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배열을 병합 정렬하다 보면 어느 한쪽의 배열에 대한 처리가 먼저 끝날 수 있죠. 그죠? 이 경우에 다른 쪽 배열의 나머지 원소들을 배열시에 그대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 그죠? done이라고 하는 변수를 도입했다. done 처음으로 어느 배열에 대한 처리가 종료되었으면 done의 값을 뭘로? 처음에는 0으로 두다가 그죠? 한쪽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로 바꾼다? 1로 바꾼다. 1로 바뀌었다는 말은 뭐예요? a가 되든 b가 되든 그죠? 한쪽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처음에는 0으로 잡아서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잡아두고 만약에 이 b가 끝났다. done을 1로 잡는 것이죠. 이때 다른 쪽 배열의 나머지 원소들을 배열시에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미 처리한 배열의 가장 큰 원소 am 또는 b1 얘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크죠? 맞습니까? 를 90만보다 큰 값 여기에서는 999999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한쪽 배열의 나머지 원소들이 항상 얘보다는 당연히 작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배열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들을 한번 보는데요. 순서도가 꽤 많죠? 길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대략 보면 지금 a하고 b하고 c가 있네요. 그죠? a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a는 오름차순으로 있고 b는 내림차순이고 c는 우리가 병합해서 그 결과를 담을 장소죠. 자 여기서 지금 뭘 했을까요? 여기서 보통 순서도에서 그죠? 대부분 처음에는 초기화시키죠. 자 여기서 아마 초기화한 것 같고요. 여기서 뭔가를 비교를 하네요. 그죠? 비교를 해서 작으면 예를 하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네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또 뭔가를 하죠. 그 다음 또 비교를 해요.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더니 영이냐? 무슨 말입니까? 한쪽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 말이죠. 영이 아니다는 말은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과를 지금 출력했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더니 영이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를 처리했고요. 자 순서도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크게 뭐 거의 비슷하게 얘하고 얘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거의 비슷하죠. 얘는 아마 초기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서들을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죠. 이 변수들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들을 보게 되면 좀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왔잖아. 다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우선 Ia에 1을 넣었습니다. Ia. Ia가 뭐예요? A 배열을 가리키는 첨자형 변수죠. 그러니까 Ia가 1이니까 어디입니까? 여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여기. 그죠? 그 다음 이제 Ia는 N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가리키죠. 그죠? 왜? 얘는 오름차순, 얘는 내름차순이니까 얘 두 개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 Ia는 1입니다. 1. 그럼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더는 0이에요. 더는 0. 그러니까 아직 한쪽이 안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뭐 아닙니까? 이제. A의 Ia가 B의 Ib보다 작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 두 개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얘가 작으냐? 작으면 이 값이 이쪽으로 오면 되죠?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안 작죠? 그러면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그럼 이리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 I, C에다가 B를 넣는 거죠? 그럼 뭘 넣는 거예요? 얘를 그죠? 얘를 여기에 넣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I, B의 배열의 인덱스 값을 하나 줄였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해 되십니까? 그 다음 I, C에다가 I, C를 하나 증가시켰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를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리로 갑니다. 처음으로 다시 이리로 갑니다. 이제 또 비교를 하죠? 그럼 뭐예요? 얘 두 개를 또 비교합니다. 그죠? 그럼 뭐가 들어와요? 7이 들어올 거고 이쪽으로 갈 거고 얘가 옮겨지겠죠? 그럼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럼 10하고 15를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작죠? 그럼 이리로 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C에다가 A를 넣으라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들어와요? 10이 들어오죠. 10.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배열의 참자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죠. 그 다음이 뭡니까? C에 있는 것도 한 칸 옮겨야 되고 이렇게. 맞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I, A가 M보다 작으냐? 아, M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A의 배열, 배열이 끝이 뭐예요? 끝이 M이잖아요, M. 끝이 M이잖아요, 그죠? 끝이 M. 그러니까 작거나 같으냐는 말은 아직 다 안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끝났다? 끝났다라면 뭐예요? 한쪽이 이미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그때 던이 0이냐? 지금 0이에요, 아니에요? 0으로 초기화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는 0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M에다가 여기에다가 제일 큰 숫자 9, 9, 9, 9, 9, 9를 넣어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던을 1로 세팅을 딱 해야 되죠. 1로. 이제 한쪽에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하죠, 이쪽으로. 그죠? 1로 가겠죠. 그래서 나머지 값들을 채우고, 채우고, 그 다음 던을 1로 해서 한 번 더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오느냐? 던이 1이기 때문에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온다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뭘 하는 거예요? C에 있는 별값을 출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앞에서 이것의 순서를 보여준 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뭡니까? 이 예제에서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가정하고 그죠? 얘와 얘를 비교해서 넣고 그죠? 한쪽에 끝났다. 한쪽에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부분의 숫자를 제일 큰 숫자, 여기에서는 999, 999로 잡고 그죠? 그럼 나머지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채워지죠. 그렇게 해서 끝났을 때 뭐예요? 던을, 던을 뭘로? 1로, 1로 세팅해서 0이냐고 물어보고 아니니까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런 순서도였죠. 순서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